비망 짝꿍이 이수분 이유는 빼라고 수금빵 진짜 아녀님이 너 때문에 뭐해 아 그쵸 정말 처음될 것 같아요 수금빵 진심 그래서 떨려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이수분이가 왜냐하면 자꾸 이 사람이 내가 왜 나가 빼라잖아 수금빵 완전 개팠어 얼굴 봐 수금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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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인데 뭐 야 저기 잠깐만 이게 사실은 그 왜 저갖고 장난치는 거야 이수분 그 그 이름 그 그 그 그